박윤아 YG엔터테인먼트 정식 합류 재정난으로 전 소속사 떠난 박윤아 YG엔터테인먼트 공식 합류 배우 박윤아가 YG엔터테인먼트에 정식으로 합류했다. 이 소식은 2023년 8월 14일 월요일 소속사가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YG엔터테인먼트는 박윤아는 매력적인 비주얼과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존재감을 뽐내는 배우다. 한편 YG엔터테인먼트에는 김희애, 차승원 등 배우들이 소속돼 있다. 앞서 올해 8월 초 박윤아는 소속사 브라이트엔터테인먼트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아는 2019년부터 정확히 4년 동안 소속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024년 5월의 배우와 계약이 종료됐다. 그러나 지난 8월 2일자로 밝은 엔터테인먼트는 회사의 재정난을 이유로 박윤아의 전속계약을 구두로 해지했다. 박윤아는 KBS의 드라마 힘내, 2015년 아이콘의 뮤직비디오 WIT와 바비와의 듀엣에도 출연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 여신강림 등을 통해 박윤아라는 이름을 알렸다.